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연스입니다 반갑구요 오늘 라이브 진행을 하는거고 우리 본론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구독 중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꼭 눌러주시구요 여러분들 질문이나 이런거는 한국시간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에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되구요 운동 질문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합 종료 후 2주 정도가 되었는데 체중 증가가 약 3.75kg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폭이 적정한걸까요 대회 끝나고 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거의 약 5kg 정도 찌실거에요 대회 2주 뒤 3주 뒤 한 5kg 정도 유지를 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특히 2kg 3kg 유지를 좀 해주시고 그러고나서 0.5에서 1kg씩 매주마다 천천히 올라가는거 추천을 드리구요 너무 한번에 많은걸 하려고 하는게 안좋아요 예를 들면 대회 끝나자마자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저는 포도당 마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비타민C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회 끝나고는 몸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끝나자마자 물도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러면 솔직히 굉장히 안좋아요 천천히 물도 천천히 마시고 적응시켜 놓고 뭐 한 끼정도는 당연히 먹어야지 대회 끝나는데 먹고 싶은거 먹고 그러고나서 다음날에는 식단 정도 하면서 또 한 끼 외식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내가 식단 하다가 한 끼 정도 또 가볍게 외식하고 이런식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다가 가시면 되요 대회 끝났다면서 이상한거 막먹고 유산소 막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형님 벌크 없이 주당 체중 증가 몇정도가 적당한가요? 저같은 경우는 0.5에서 1kg가 제일 좋은거 같구요 실질적으로 근육량만 올리긴 굉장히 힘들고 지방이 낄 수 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지방량을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가 항상 하는게 뭐냐면 벌크업 하시는 분들, 팀은 절대 몸무게에 집착하지 마세요 몸무게에 집착하는 순간부터 약간 이제 살이 덮이기 시작하고 벌킹이 잘 안돼 그러니까 무게에 대한 집착을 벗어내리시고 몸무게로 따지면 0.5kg가 늘든 유지를 하든 내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힘이 세진다는 것 자체가 근육량이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수행 능력에 좀 많은 집중을 하고 벌킹때는 물론 몸무게가 올라가는건 당연한거지만 제가 봤을 때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0.5에서 1kg 이상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운동을 하면서 몸에 비대칭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든지요 아무리 잘나가는 선수 아무리 1등한 올림픽 선수도 다 자기만의 비대칭이 있고 불균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봤을 때 좀 더 극대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봤을 때는 나 왜 이렇게 몸이 불균형이지? 왜 이렇게 몸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대회 뛰고 포징 영상 같은 거 보고 이러면 어? 어머 괜찮네?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포징으로 첫 번째 극복할 수 있고요 몸의 비대칭 같은 경우는 선수라면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핀 로드라든가 같이 연결된 거는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프레스 머신 같은 거 할 때도 저는 핀 로드보다 원판 로드를 더 좋아하는 게 왜 그러는 거냐면 대부분 이게 묶여있지가 않아요 한쪽만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될 수도 있고 10개를 하면 힘이 50대 50으로 분산이 되겠죠 50대 50면 100대 9로 분산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핀 로드라든가 연결되어 있는 걸 한다 그럼 오른쪽이 더 쎄 그럼 어떻게 밀겠어요? 이렇게 밀겠죠 그러면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팁이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아... 그... 뭐냐 그런 머신 같은 것만 좀 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불균형이 특히 심하신 분들은 조추형 체지방 14% 정도면 대회까지 얼마나 다이어트 잡아야 되나요? 그래서 체지방이 진짜 실질적으로 14%라고 만약에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 넉넉하게 12에서 16주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대회 기간을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이것저것 시도도 해볼 수 있잖아 탄수화물 사이클링도 좀 한번 해보고 내가 맞는 거 찾아가고 이런 재미가 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대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면 안 좋고 벌킹하고 한 20주 정도씩 대회 잡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벌크 없이 챙겨먹는 보드대 하나, 두 개만 추천해 주세요 식단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벌킹을 할 때 챙겨먹는 보충제 같은 경우는 그냥 소화제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라 그래갖고 실질적 소화를 도와주게 하는 엔자임 보충제 뭐 이런 거를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벌킹 때는 그렇게 많은 보충제를 안 먹어도 되는 게 음식에서 대부분 많이 섭취가 돼요 예를 들면은 조초형 비타민도 그렇고 비타민을 섭취하면 좋아요 근데 과일 같은 걸 또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굳이 벌킹을 할 때 더 이것저것 보충제 사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EAA 같은 경우라든가 아미노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벌킹을 할 때 내가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과일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탄수화물 골고루 다 많이 먹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영양제 같은 건 없어요 무게를 올리면 개수가 적어져서 볼륨이 낮아지는데 무게를 안 올리는 게 낫나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 중량층이에요 중량이 성장을 해야지 몸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말을 하는 거는 중량만 쳐갖고 몸이 생겨요 이런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운동해도 몸은 생겨요 내가 말하는 거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근육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중량 상승이에요 그래서 점진적 과부하죠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이 되면은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시간 운동하고 그걸 2시간으로 올렸어 그러면 한 이틀 3일 반짝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처음에 하루 이틀은 감당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게 주 5일 뭐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피곤이 쌓이고 근육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휴식도 강조하는 거고요 자 조초님 이직을 하게 돼서 당분간 야근이 잦아서 운동 시간을 저녁에 아침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오전에는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서 부스터 마시고 오렌지 유스 단백질 쉐이크 섞어서 마시고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먹고 운동할게요 근성장 저녁 운동에 비해서 느려질 수 있나요 그렇게 내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운동 가장 하기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을 한 끼에서 두 끼 정도 최소 두 끼 정도 먹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은 내가 운동할 때 가장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아침에 그렇게 대강 먹고 가기 때문에 힘들 수 있죠 대신에 전날에 좀 많이 드셔주세요 탄수화물도 빠른 탄수화물 뭐 쌀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오트밀이라든가 현미도 괜찮고 좀 소화가 천천히 되는 그런 탄수화물 내 혈당을 한 번에 확 올리지 않는 왜냐하면 혈당이 한 번에 올라가게 되면 잠도 깊숙하게 못 자고 잠자고 일어나서 피곤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복합적인 탄수화물을 드셔주시면 굉장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몇 시에 운동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조초형 저는 그냥 직장 마치고 밤 8시에 운동 빡세게 조지고 집에 와서 한 끼 먹고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 시간이 최고인 거예요 저는 오후 2시가 제일 좋습니다 두 끼 천천히 먹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소화시키고 그리고 운동 가는 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즌에도 주 5회 운동하시나요? 같은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 시즌 때는 주 4회 시즌 때는 주 5회로 하고 있습니다 조초형 항상 웨이트하고 나면 힘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데 빡세지도 않은 중간 정도 유산소 하기 힘들던데 다이어트 목적이라면 참고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유산소를 떨어뜨려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처음 다이어트 할 때는 이것도 똑같아요 물론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시간에서 유산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정말 효율적으로만 보면은 한 6시간 정도 떨어뜨려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초형 저는 운동 늦게 가요 그러면 오전에 유산소를 미리 좀 끝내주시고 그러고 나서 운동만 하고 그러고 빠져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운동을 일찍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를 좀 뒤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시간 간격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가끔씩 시간이 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조초형 저는 이제 직장도 다니고 바쁘기 때문에 그럼 운동 직후에 하시면 됩니다 근성상이 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제일 좋다는 거지 그쵸? 다이어트가 목표라면은 어떤 시간에도 유산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운동 전에는 유산소를 피하는 게 되게 좋아요 어깨 운동 등 운동을 하는데 목이 아파요 왜 아픈 걸까요? 목이 아프다는 거는 자세가 잘못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어깨라든가 등 같은 경우 할 때 아니면 고중량을 너무 무리해서 친다든가 그렇죠? 삐끗한다든가 아니면 할 때마다 아픈 경우는 아마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 가보셔서 진단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번 운동할 때마다 그런 거면 등 운동할 때 광배를 최대한 넓히려고 팔을 쭉 펴는데 어깨에 부담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그러면 가동 범위를 줄이세요 가동 범위를 줄이라는 거는 운동하다 어깨 아프신 분들 그 아픈 거를 감안하면서 계속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깨가 나중에 분명히 무리가 오고 나중에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프지 않은 한에 운동을 돌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수가 아닌 헬스 매니아 중에 주 6회 추리하시는 분들은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운동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 5회가 넘어가는 그 이상의 운동은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성장만 놓고 봤을 때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 저는 운동이 그렇게 좋고요 웨이트가 제 삶의 낙이고 유일한 낙이에요 그러면 하세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주 6회 추리를 하면서 어 내가 근성장을 정말 이거 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표가 조초형 저는 사이즈를 올리고 발전 몸을 발전시키고 싶어요 근데 주 6회 추리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제 거기서는 솔직히 성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추럴 분들은요 내가 있는 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99.9% 그만큼으로 몸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맨날 주 6회, 7회 조초형 저 아는 트레이너 6, 7회 하는데 몸 좋은데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봐봐 그분이 정말 몸이 좋아진 거겠죠 그렇게 해서 좋아졌는데 그 뒤로 발전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대부분 몸이 발전을 하려면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겪어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처음 헬스 들어왔을 때 아 주 5일 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막 아 진짜 억지로 막 가다가 적응이 돼 그리고 강박증이 생겨요 안 가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 같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주 5회로 했던 거를 주 6회로 늘려요 6회로 늘렸다가 매일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 나는 이제 몸이 더 좋아지겠지 매일 가니까 라고 저도 그걸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그걸 똑같이 겪은 거니까 그리고 주 7일 하루에 2시간, 3시간 운동을 막 합니다 근데 이 2시간, 3시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내가 운동의 양이 굉장히 적다는 거에서 볼륨은 많겠죠 뭐 한 부위에 30세트, 40세트 이렇게 조져버리고 볼륨은 많겠죠 근데 고증량도 안 치고 몸에 발전 없는 운동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처음에 운동을 안 하다가 주 6회, 7회 하시는 분들 당연히 몸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휴식이 안 되니까 발전도 없는 거고 운동 수행 능력이 늘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은 조초형 저는요 런닝머신에서 항상 걸어요 그럼 그러신 분들이 하체가 바디빌더 같은 하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 같아요 자, 헬스 3개월 차입니다 3대 운동을 필수로 해야 되나요? 가슴 운동할 때 플랫 벤치 필수로 해야 되나요? 저도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항상 겪은 그런 질문들이에요 저도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 나는 무조건 벤치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난 처음에 운동했을 때 무조건 스쿼트 해야 되고 무조건 데드리프트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육량을 늘리는 게 목표라면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내 부위에 자극이 가장 잘하고 안전하게 고중량을 칠 수 있는 거 하나 잡아서 조지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조초형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해야지 가슴이 큰다는데 아니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나 인클라인 머신프레스를 하나 가슴은 커요 점진적 과부하만 반응이 되고 내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가면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초형 저는 벤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하세요 나는 벤치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 하자 이거예요 안전하게 근데 내가 혼자 운동을 하고 점진적 과부하를 응용을 하면서 운동에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벤치 같은 경우는 혼자서 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쿼트도 솔직히 잘 해주는 사람도 있고 못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도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벤치 안 좋아합니다 스쿼트 좋아해요 왜 하체가 더 커져서? 아니요 그냥 내가 스쿼트하는 걸 좋아해 내가 스쿼트를 잘해 그래서 저는 스쿼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데드리프트 조초형 저는 데드리프트 안 합니다 그래서 렉풀은 할 수 있겠지만은 데드리프트 시간 내가 투자하는 것만큼 얻는 게 그만큼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간에 저는 다른 로우라든가 다른 약점 부위를 더 많이 조질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보디빌딩에서는 꼭 해야 되는 운동 없어요 조초형 저는 파워리프팅 3대 위주로 하고 싶으면 3대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보디빌딩 내가 근육 커지는 게 목표라면은 굳이 3대 운동 안 하셔도 몸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날고 기는 올림피아 선수들 많이 봐요 3대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못 봐요 나는 옆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올림피아 선수가 벤치프레스하고 이런 걸 거의 못 봐요 몇몇 있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스미스 머신이라든가 아니면 머신 쪽에서 요즘에 고증량을 많이 치시지 조초님 80kg 체지방 대략적으로 13에서 15% 되는데 조금 더 벌크업 하고 싶습니다 조초님은 벌크업 하다가 미니커팅 언제 하시나요? 기간은 어느 정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벌크업 커팅에 대한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몇 주가 정확히 좋고 그런 거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벌킹도 그렇고 커팅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길게 잡고 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4주 벌킹 4주 커팅 이런 건 안 좋다고 보고 근데 내가 7주 정도 8주 정도 벌킹을 하다가 지방이 너무 많이 꼈어요 그래서 미니커팅을 하고 다시 벌킹을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고 개인적으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주 벌킹 하세요 이런 말을 못 해요 내가 몸을 봤을 때 지방이 많이 끼고 운동에 대한 발전이 없어요 몸무게는 느는데 그럼 그냥 지방만 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음식을 더 먹으면서 더 킬 필요는 없겠죠 그때는 좀 내려놓고 빼놓고 그러나 다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운동 능력 같은 경우를 보고요 벌킹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8개월 정도 잡습니다 6에서 8개월 정도씩 사이즈를 키우는데 집중을 하고 그리고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대회 준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형님 미국에 대학교 졸업하신가요? 아니면 중간에 자퇴하신 건가요? 저는 미국에서 리벌티라는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도날드 트럼프가 제 졸업식 때 직접 연설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졸업을 했고요 비즈니스로 전공을 했고 국제 경영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원 다니는 도중에 그만두고 운전을 해갖고 버지니아에서 캘리포니아까지 24시간 내가 그때 바디빌딩이라는 꿈 하나만 실어갖고 차에다가 다치 뭐 쓸까 기억나죠? 챌린저 거기다 제 옷만 다 때려놓고 보충제 때려놓고 닭가슴살하고 쌀밥 밥 만드는 거 뭐라 그러냐? 밥솥 사갖고 그러고 운전해갖고 갔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밥솥에다 밥 만들어 먹고 닭가슴살 만들어 먹고 이러면서 제가 4일을 운전을 해서 캘리포니아에 왔습니다 조초형 상승 다이어트 즉 체지방은 빼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 식단 안 하고 웨이트만 하게 되면서 담배 좀 챙겨 먹고 이러면서 몸에서 체지방이 좀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늘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저도 그때 그랬고요 두 번째 약물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에 내추리였다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약물을 시작을 했어요 음식 같은 거 바뀐 것도 없고 약물만 집어넣은 상태고 운동 그대로 해요 그럴 때 근육량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체지방은 조금 린해지면서 근데 대부분 헬스산 3년 정도 하시고 이러신 분들 좀 오래되신 분들 스택도 처음 스택 돌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돌리신 분들 다 통틀어 봤을 때는 상승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든 거고 말도 안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난 항상 이러거든 한 우물만 파세요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이즈를 올리는 거면 사이즈를 올리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내 운동 수행 능력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는 다이어트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육 근손상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아쉬운 분들이 어떤 분들 항상 발전 없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 많이들 뜨끔하실 거예요 자 이제 2주 정도 벌킹을 합니다 그럼 거울 봐요 아씨 나 왜 이렇게 뚱뚱해졌지 아 복근 다 안 보이네 아 나 다시 이제 커팅해야겠다 2주 벌킹해서 또 2주 커팅이에요 커팅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어? 나 좀 너무 많이 작아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게 무한방복되고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거는 체지방이 어느 정도 접히고 복근이 좀 덮이고 괜찮습니다 다시 뺄 자신 있어요? 그러면 찌우세요 찌우시고 내가 편안한 만큼 어느 정도 근육량도 체지방량도 조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동이 많이 발전되고 중량을 좀 더 치고 그러고 나서 뭐 12주든 15주든 딱 잡아버리고 아 뺄 때까지 끝까지 빼겠다 하고 빼시는 분들이 몸에 발전이 많아요 조초형 나는 항상 그러거든 조초형 다른 그 피지크 프로들은 막 리나기 유지하는데 조초형은 리나기 유지 복근 유지 이런 거 잘 안 해요 저는요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빗시즌 때는 무조건 사이즈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럴 때 나는 그런 거 필요해요 나는 심지어 유튜버인데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조초형 얼굴이 토마스 기관차예요 뭐 얼굴 왜 그래요 뭐 로이드 부작용이에요 이제 이러는데 그게 막 로이드 부작용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음식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클린하게 4000칼로리 4500칼로리 탄수화물 500g 600g 먹어보세요 얼굴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내추럴 분들도 탄수화물 600g 한번 먹어보세요 얼굴이 붓나 안 붓나 많이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사이즈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내가 어떻게 생겼다 그러든 뭐 뭐야 그러고는 아니고 빼니까는 내가 프로가 더 빨리 됐잖아요 내가 왜 IFBB 프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같이 같은 쪽에서 나보다 더 앞서 있던 사람들을 제끼고 제가 먼저 늦게 했어요 그렇죠 남들이 그렇게 항상 뭐 린하고 복근 이런 거 유지할 때 저는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뺄 때 한 번에 빼고 대회 때 가장 중요한 거 대회 준비할 때 살 뺄 때 빼고 그 다음에 B시즌 때 키우고 이것만 단순하게만 잘해줘도 아주 좋은 순위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조초님 몸성장 측면에서 6월 첫 대회 이후 B시즌 잘 보내고 내년 3월부터 대회 뛰는 건 비효율적인가요? 텀이 좀 짧은 채 대회 뛰는 걸까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1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대회 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니면 뭐 대회 뛰신 지 얼마 안 됐다거나 대회를 고를 때 그러니까 대회 하나만 보고 잡는 게 아니고 왜냐면 솔직히 12주, 15주 내가 빡세게 고생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요 대회를 아예 2개, 3개를 몰아버려요 2주 간격이든 1주 간격이든 3주 간격이든 2개, 3개 몰아놓고 시즌 끝내버리시고 탁탁탁 털고 맛있는 거 먹고 B시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년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4월에 대회를 뛰었다 그럼 다음 년도 4월에 보면 돼요 항상 내가 제일 안타까우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특히 내추럴 분들 내추럴 분들 내추럴 분들 대회 4월에 뛰어놓고 B시즌 조금 쉬었다 한 달 먹고 이러다 갑자기 7월 대회를 뛴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회를 뛰어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 저도 그걸 겪었어요 내가 대회 뛰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때 남들 말도 안 들리거든요 대회만 뛰고 싶고 나는 이 다이어트 식단 하는 게 너무 좋고 한 달 이상 거 쳐먹고 돼지 됐다가 갑자기 막 다시 그냥 식단 하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다 그걸 겪어봤어요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미 그걸 실수를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대회 때 목표가 조총영 그냥 저는 대회 뛰는 게 좋아요 그럼 뛰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조총영 저는 대회 이기고 싶고요 저는 내추럴로 프로가 따고 싶어요 저는 그냥 프로를 따고 싶어요 올림픽 가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매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간격 두고 대회 뛰고 이러면 몸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기초대사량 이하로 먹는 경우 다이어트 하는 경우 그러면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없기 때문에 찌울 때 찌우고 뺄 때 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조총영 주 5회를 운동을 하게 된다면 섭취 칼로리도 줄여야 되나요 활동량이 감소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아마 주 6회 7회 운동하는 분이신 것 같은데 칼로리를 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주시면 되냐면 운동을 내가 주 5회를 한다 운동하는 날 같은 경우는 저는 더 먹습니다 칼로리를 더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탄수화물을 좀 올려놓고요 운동 쉬는 날에는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예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B시즌 때 사이즈 키울 때 운동하는 날 같은 경우 탄수화물을 거의 500g 가까이 먹어요 운동 쉬는 날에는 250g에서 300g 정도 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체지방이 많이 끼지 않고 운동 향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근육량이 올리는데 큰 도움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B시즌 때도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잘만 쓰면 아주 좋은 무기로 근육량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때려넣게 되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크고 입맛도 없게 되면 먹어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솔직히 말해서 입맛이에요 여러분 입맛이 얼마나 과학적인 거냐면 내가 입맛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증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러면 간이 안 좋다던가 소화가 안 된다던가 몸에서 그만큼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때 계속 음식들여 넣거나 그러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크고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맛도 돕고 이러기 위해서는 유산소도 같이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 쉬는 날에 탄수화물 좀 줄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크로스피과 헬스 병행은 어떤가요? 3부 날 3일에 헬스하고 나머지 날은 크로스피 하러 갑니다 이것도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달라 드려서 저는 항상 하는 게 왜 한우물만 팔아 그러냐면 저는 크로스피이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내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몸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크로스피이 바디빌딩보다 훨씬 더 유용해요 바디빌딩은 그냥 미적인 거고 근데 조초영은 저는 근육량 증가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죠 이거는 내 자신하고 얘기를 해야 돼 내가 크로스피이 더 좋아 보디빌딩이 더 좋아 내가 근육 위주로 키우는 게 목표야? 아니면 크로스피 재미있는 게 더 중요해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이래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도저도 아니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로스피을 할 거면 크로스피에 오리든 하고 보디빌딩이 할 거면 보디빌딩에 오리든 하고 그런 스타일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운동을 제가 만약에 묶자면은 파워빌딩이에요 그래서 파워리프팅 3대 위주로 운동하시는 분들 바디빌딩 같은 거 조금 섞어서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둘 다 좋은 결과 볼 수는 있어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크로스피 3일하고 웨이트 3일이에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크로스피도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되는 거고 엄청난 근육에 그렇죠 손상이 많이 가는 운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인인데 주 3일만 운동해도 근육량이 늘어날까요? 늘어날 수 있어요 많으신 분들이 꼭 볼륨을 많이 넣어야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볼륨을 많이 넣어야지 근육 성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가봤을 때 볼륨보다도 중요한 건 운동 수행 능력인데 중량이 즉 매주마다 오르냐 안 오르냐 하거든요 주 3일 운동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주 3일 해도 충분히 몸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조초씨 성장호르몬 타이밍이 언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상 직후와 운동 직전 중 언제가 가장 베스트 이상인가요? 용량은 6 정도라고 한다면요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나눠서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 정도 나눠주셔야 돼요 성장호르몬 같은 경우는 유닛이 3 이상으로 만약에 넘어간다 4 정도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하지만 6씩 넘어간다 그러면 나눠주시는 게 좋고요 문제는 뭐냐면 성장호르몬을 6씩 쓰시는 분들은 인슐린을 없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혈당이 굉장히 높여지고 당뇨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실질적으로 내가 조초형 저는 인슐린은 쓰지는 않지만 성장호르몬만 쓰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최대가 유닛 4까지 밀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 이상 올릴 필요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인슐린 쓰는 게 아니면 오히려 음식도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이 더 좋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자연성장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잠을 잘 못 자 그러신 분들은 자기 전에 성장호르몬을 맞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음식하고 1시간 정도 간격을 줘야 돼요 아침에 내가 성장호르몬을 맞는다 1시간 동안은 드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음식 같은 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형 말대하게 스테로이드 쓰면 술,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다는데 비추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술하고 담배보다 건강하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보다는 나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 번 시작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생각한 것보다 할 게 많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스테로이드, 남성호르몬 사고 이렇게 시작할 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성호르몬 억제제도 봐야죠 그렇죠? 제일 정확하게 하려면 조초영 저는 그냥 남성호르몬 단독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요 오케이 제대로 할 거예요 그럼 일단 피검사 다 먼저 보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문제 없어 그럼 남성호르몬 들어갑니다 그리고 2주, 3주 지나요 그리고 여성호르몬 에스트루제는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굳이 여성호르몬이 많지 않으면 여성호르몬 억제제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성호르몬 억제제를 먹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이 뭐냐?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갑니다 LDL 레벨이 올라가고요 HDL 레벨,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레벨은 내려가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걸 안 먹는 게 더 낫죠 그렇죠? 내 말대로 그것도 여성호르몬 억제제에도 종류가 두 가지, 세 가지가 넘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콜레스테롤에 지장이 안 가는 것도 있고 대신에 머리가 빠져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된다는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조초영 저는 그냥 근육량 좀 있고 그냥 동네 헬스장에서 몸 좋아 보인다 이 정도면 내추럴로 하세요 내가 3년, 4년 빡세게 하면 그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거 하실 거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조초영 저는 그냥 정말 라니 콜맨같이 라니 콜맨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선수들 몸을 만들고 싶어요 대단히 생각도 없고 내가 선수처럼 되고 싶고 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어요 하루에 다섯 끼 음식 먹어가면서 술 아예 안 먹고 난 그런 거 살고 싶어요 하면 하세요 그렇죠? 내가 항상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제 사는 걸 보세요 블로깅 보시는 분들은 알겠죠? 저는 밥만 먹고 운동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약까지 해 거기다 술까지 먹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재앙이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20대 중후반에 심장마비로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스테로이드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도 젊은 애들이 많이 죽어요 여기서 죽는 이유가 심장마비 이런 거 걸리는 게 스테로이드에다가 다른 마약까지 복용을 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술까지 마시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약물도 이렇습니다 조초형, 조초씨는 이렇게 건강하게 약물을 쓰면 되게 건강하고 피부도 좋고 어떻게 그렇게 이게 복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술이랑 똑같아요 누구는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정도 마시면 괜찮을 수 있겠죠? 많은 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누구는 소주 한 병 마셨는데 간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는 내 본인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한테 뭐 스테로이드 쓸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것 자체에서 웃긴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본인이 판단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꼭 켜주세요 그래서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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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